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말복이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식 오늘 삼계탕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연주곡은 우로라 열풍아 만내기로 올겐 색스폰 연주 올리겠습니다.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작사는 한산도 선생님, 작곡은 백영호 선생님, 노래는 임자 선생님 하셨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트로트인데요. 디스코로 올겐 120템포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색스폰도 역시 디스코 리듬으로 하고요. 키는 올겐도 색스폰도 지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임자 선생님의 노래 여왕이죠. 임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영롱하고 청하한 목소리가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곡옵지죠. 가사 내용은 일제시대 때 불행한 여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서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더 기분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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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리듬 진짱을 발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자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리듬 시청을 합니다 리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듬 리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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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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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